조드의 무서운 계량 어, 여긴 대체 어디지?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잖아 쟤들은 또 누군데? 나도 몰라 그러고 보니 우린 됐어, 탈출이다 폭발 직전에 간신히 탈출했었지 정신이 든 모양이고 누구냐 나는 미니 특공대의 젠 사령관이다 너희들은 우리의 강시 하에 있다 뭐? 미니 특공대라고? 물이 잡힌 거야? 그럼 여긴 녀석들의 키지? 질문이 있다 너희들의 이름은? 적에게 순순히 알려줄 것 같아? 그렇지, 단태 단초? 네, 카러님! 단단단의 이름을 걸고요! 이미 다 알려줬다고 우리의 적이 이런 바보들이었다니 제노스님 나쁜 소식입니다 단단단이 미니 특공대에게 붙잡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쓸모없는 녀석들이다 내버려 두어라 하지만 우리 정보가 새해 나갈 수 있으니 제거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맡기겠다 네, 제노스님 엠보머, 당신 차례입니다 나는 폭탄 외계인 엠보머 폭탄 슛으로 모든 걸 폭발시켜 버리겠다 무하하하하하하 기고프다! 무하하하하하하 긴급상황, 블루시티의 외계인이 나타났어 지금 바로 출동해야 해 호출이다, 가자! 미니 특공대 X 갱신! X 파워! 미니 특공대 X 어두운의 친구와 함께 달려 빛나는 태양을 향해 미니 특공대 X 최강의 스파워 미니 특공대 X 지구를 지켜낸 정의와 평화 수호자 미니 특공대 X 미니 특공대 X 빨리 도망가야죠 라마를 두고 갈 순 없다고 작아 하하 으아악 으아악 rij공 웅 흐허허 나이스 플레이 어? 안돼! 내 라면이! 쨋! 폭탄 축구를 하는 건 옳지 않아! 시끄럽자! 맥스! 괜찮아? 엄청난 위력이야! 스펜슛 정도는 기본이지! 아예 슛을 못하게 해주마! 우리도 가자! 몇 명이 덤비든 상관없지! 한 번에 명중이다! 이건 어떠냐? 더블 쏘드건 엑스! 더블 쏘드건 합차! 좋아! 우리도 간다! 더블 쏘드건 엑스! 더블 쏘드건! 더블 쏘드건! 더블 쏘드건! 합차! 샤앗! 그렇게는 안되지! 꽉 샤앗! 우리가 다같이 공격해도 소용이 없다니! 근데 외계인은 어디있는거야? 이제 장난은 끝이다! 너희들을 지옥으로 보내주마! 메테오! 샤앗! 어허! 샤앗! 흠! 어메이징! 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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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 겨우 이 정도냐? 엠보머! 목표 지점이 확인됐습니다! 단단단하게 붙여놓은 추적장치 신호가 포착됐군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플랭에너지 잠금장치 해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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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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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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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특공대 봉구! 좌표 설정 완료! 어? 무슨 소리야? 미니특공대 봉구! 좌표 설정 완료! 나의 슛으로 너의 본부를 파괴한다! 뭐래로? 울트라 텐론! 슈아악! 으악! 폭탄 도달까지 약 3분! 폭발력 100킬로톤! 방어가 불가능한 파괴력입니다! 이럴수가! 임무는 완수됐대! 흠! 흠! 우릴 유인한 다음 본부를 진단한 계획이었나? 아직 기회는 있어? 그래! 볼트가 최대 속도를 내면! 좋아! 해보는 거야! 휴우! 훠 흠! 혹시 이번 일은 조드 혼자 꾸민 게 아닐까?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요! 그럼 제노스님이 우리 구해 주시려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단단단도. 미니 특공대 본부도 이제 끝이군요. 남겨진 미니 특공대 녀석들에겐 엄청난 좌절이겠지요? 어? 고장인가? 그거면! 뭐, 뭐야? 당장 피해야 해! 거대 폭탄이 떨어지고 있어! 뭐? 이쪽이야! 서둘러! 히히 히히 히히ㅋ 아악! 어? 이 카라님! 너희들 먼저 도망가! 뭐? 그럴 순 없어! 빨리! 꽉 붙잡으라고! 으아악! 캬! 하하하하 속이 시원하군요 잠깐! 저건 단단단의 신호? 단단단! 살아남았나요? 볼트가 잘 해냈군 단단단을 본부가 아닌 훈련기지에 두길 잘했네요 괜찮아? 우리 정말 제노스님에게 버림받았나 봐 제노스에게서 돌아선 단단단! 이 조두를 속이고 무사하길 바라면 안 되죠 그 대가로 인간들의 도시는 쑥대밭이 될 겁니다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폭파 현장에서 회수한 위치 추적 장치다 외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뭐? 적들은 너희들이 있는 곳이 미니특공대 본부라고 생각한 것 같다 아마 너희들의 위치를 포착하자마자 거대 폭탄을 발사했겠지 으흫! 우릴 이용하다니! 조드! 제노스! 이제 입을 열 때도 되지 않았나?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다올 안전한 곳에서 보호할 것을 약속하지 보호 따위 필요없어 보호따위 필요없어 우린 배는 고파도 자유로운 우주해적이었다고 제노스님 제노스님, 아니 제노스의 부하가 되는 게 아니었는데 터롱님! 말해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 지구에서 가장 맛있는 쿠키를 먹게 해줘. 쿠키는 할아버지 가게가 최곤데? 내가 데려다줄까? 됐고! 거기 블루가 데려다줘. 에? 나? 저기, 이름 물어봐도 돼? 볼트다? 볼트, 지금까지는 정말 미안해. 어? 욕심 때문에 제노스의 부하가 되어 지구인들을 괴롭혔어. 카라...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그래... 자, 맛있게 드세요. 여기 쿠키는 정말 최고지. 난 항상 먹고 있다구. 음! 역시 맛있어. 볼트도 먹어. 하하! 그럴까? 하하! 이런! 왜? 어? 아무것도 아냐! 변신을 풀어야 먹을 수 있는데! 이것도 먹어보세요. 땅콩크림이 듬뿍 들어간 신제품이란다. 으어? 신제품? 진짜 맛있다! 나도 먹고 싶다구! 그리고 항상 지구를 지켜주는 미니특공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스페셜 땅콩 쿠키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지금 당장! 으악! 저기 봐! 빨리 변신을 풀고 무슨 일이야? 적이 나타난 거야? 아, 아니, 잘못 본 것 같아. 아, 아까워! 어떻게든 먹어야 하는데 한 번 더 해볼까?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휴, 모르겠다! 으악! 저기 봐! 응? 되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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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에 꿀꺽이다! 으악! 아! 흠! 야, 넌 누구야? 이건 미니특공대 볼트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 위험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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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인물! 모조리 파괴한 자! 으악! 으악! 저, 저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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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위험해! 어서 피해! 방금 작은 동물이 같이 있었는데? 아,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했어! 너도 어서 가! 흠! 특공 펜타엑스 머신! 파이팅! 잘할게요! 화이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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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을 지켜내는 저 인마 평화수 혼자! 지구는 하늘이 마주 못붙일 없어도 두려워하지는 마 두껍게 침을 듣고 있어 X-POWER! 넌 내 욕이로 어둠의 신수와 함께 달려 일어나는 태양을 향해 미니특본 팬츠 최강 X-POWER 미니특본 팬츠 침을 지켜야 해 저기 와서 구호자 미니특본 팬츠 X-POWER 좋아! 간다! 자! 나의 우수는 없다! 나의 우수는 없다! 뭐지? 똑바라질 않는데? 여기저기 튕겨지고 있어! 진짜 공은 아닐텐데? 폭발 타이밍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무기야! 모두 변신해서 피하자! 좋아! 버닝 레이저! 특공 파워 캐론! 발사! 지금이다! 합치하자! 특공 펜타트론! 합치! 포턴 허리케인! 이럴수가! 그렇다면 최강의 슛을 보여주마! 우트라 메테오 샤아악! 이럴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공이야! 하괴력 수치에 측정 불가! 적을 맞으면 도시 전체가 폭발할 거야! 아니! 그럴 일은 없어! 저 녀석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거야! 알았어! 자, 받아라! 슈퍼노바 퍼즈! 밀려오는 압력이 너무 강해! 나의 메테오 슛은 절대 막을 수 없다! 포턴 허리케인으로 추진력을 강화한다! 알았어! 포턴 허리케인! 포턴 허리케인으로 추진력을 강화한다! 배고파! 아! 아! 단단단은 처리 못했지만 불행에너지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 곧 최강의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알겠다. 물러가라. 네. 미니특공대가 이곳을 공격하는 것도 시간 문제. 애써서 불행에너지를 모았는데 제노스에게 다 넘길 필요는 없겠지. 미니특공대 X 우주로 출격! 이제 정보를 알려줄 수 있겠나? 물론이야. 오래전 사악한 외계인 군단을 이끌고 전 우주를 공포에 떨게 한 악당. 그가 바로 제노스야. 제노스는 크레타 행성에 봉인되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며 잊히고 말았지. 그리고 사라진 크레타 행성을 우리가 발견한 거야. 발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게. 제노스는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 최강의 힘을 얻으려 했어. 그리고 지구에서 그 힘이 될 에너지를 발견했지. 인간들은 분노와 슬픔, 절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 그게 바로 불행에너지지. 불행에너지는 이미 많이 모였어. 제노스가 완전히 흡수해서 최강의 힘을 얻으면… 최강의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마 제노스는 지구를… 파괴하고 말 거야. 지구가 파괴된다고? 결국 제노스가 최강의 힘을 얻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거군. 칼아, 부탁이 있어. 뭐지? 우리를… 제노스의 우주선으로 안내해줘. 뭐? 그, 그건… 알겠어. 카라님! 카라님! 어차피 도망칠 곳도 없어. 용기를 내보는 거야. 흠… 그래요, 카라님. 까짓 거 한번 해보자고요. 고마워. 단단단. 그런데… 우주까진 어떻게 가지? 아, 아… 그러고 보니… 우주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군. 흥, 걱정하지 마. 불행에너지가 세웠나갔다고. 생각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가 세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지도. 이렇게 되도록 뭘 하고 있었단 말이냐. 즉시 복구하라.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복구를 할 필요는 없지요. 어차피 세워나간 에너지는 없으니까요. 제노스.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 조드가! 불행에너지를 모두 차지해서 우주의 지배자가 될 테니까! 흐하하하하하! 엑스캐리어를 타고 우주에 갈 수 있다니! 흐하! 영웅이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법! 좋았어! 특공 엑스캐리어! 발진! 이하! 나, 적은? 야! 공격! 아야, 이런 생각나는? 잘 İn! 우와! 성공했습니다! 흥! 모두 잘 부탁한다. 우와! 우주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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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조종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우주는 처음이라고! 우와! 모두 저길 봐! 진짜 아름답다. 이런 지구를 파괴하려고 하다니!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겠어! 여기서 오른쪽 15도, 위로 20도 방향이야. 알겠어! 도착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제노스의 우주선 주위로 공간 실드가 펼쳐져 있거든.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보일 거야. 으악! 보인다! 제노스의 우주선이야! 제노스의 우주선이야! 거대하군! 미니 특공대! 비니 특공대! 야옹! 아오! pendkal지 Odette의 빛 소속aliśmy 모 Silvi 돈이 남지 MAYOR 누군지 적들이 흩어졌어! 이대로는 무리야! 펜타엑스보스로 출격한다! 가라, 여길 부탁해? 알았어, 걱정하지마. 최강의 수파워! 미니트 공대! X! 지구는 지켜내는 적인과 바로 수호자! 미니트 공대! X! X! 헤헤! 맛이 어떠냐? 나도 질 수는 없지! 나도 간다! 귀찮은 녀석들! X! 이제 다 처치했지? 아니야! 저길 봐! 이대로는 끝이 없겠어. 합체하자! 알았어! 특공 펜타트롱 합체! 아니지! 이번 놈의 Missouri 코스모 웨이브 금방에 없애버리자! 코스모 웨이브! 저기로 들어가면 돼! 이곳이 제노스의 우주선? 제노스는 어딨지? 제노스의 방은 저쪽이야! 제노스의 완전한 부활! 저희들도 갑니다! 룬추추! 의외로 잘 싸우는데 우리도 가자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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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 우리의 승리다! 미니 특공대와 함께 싸우다니! 우리도 미니 특공대가 된 것 같아! 뭐해! 빨리 가자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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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도착했군! 미니 특공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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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노스! десяесть! 넷! оду..! 네가사스! Helms! Cuando tepon.. 아, 케이이! illa! 자, 다음은 여러분의 장례식입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된 일이지? 서, 설마 조든 니가 제노스를? 아, 눈치가 빨라졌군요. 제노스의 불행 에너지는 모두 내 것이 됐지. 어메이징 쉿! 오늘부터 내가 우주 최강이다. 너무 강해. 막일 수가 없어. 일단 경납 거 쪽으로 후퇴하자.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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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부터 반격이다! 더블 소전 엑스! 흠! 야! 치야! 하하하하! 이걸 동격이라고 하라! 파워! 음! 치야! 으하! 하하하! 으하! 흠! 치아-해 잔머리만 발달한 녀석이거든 이런 강력한 힘은 사용해본 적도 없다고 이럴리가 이럴리가 없어 난 분명 우주 최강인데 지금이야 슈퍼 엑스디스크 소환 소환 퍼스트 퇴고 해냈어 이것으로 벌써 끝난 건가 이, 이 목소리는 너의 배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냥 날뛰게 내버려둔 것 뿐이지 이럴 수가 조드야 선택하라 배신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겠는가 아니면 다행이다 다시 한번 나에게 충성하겠는가 주, 충성을 맹세합니다 부디 제게 마지막 힘을 좋다 모두들 특공 펜타트론으로 상대한다 알았어 가자 전력을 다해서 간다 안녕 TT 가자 가자 간다 으아악! 이 건망진 갓들! 으음! 자아악! 으아아악! 헉! 이럴수가!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졌어! 다음 공격은 못 버틸 거야! 하하하하하! 여기서 끝을 내주마! 으아아악! 그렇게는 안 되지! 으아악! 으으으으으으! 여기서 새로 개발 중이던 담보 제트가 도움이 됐군요! 하하! 하하! 고마워, 단단단! 짜증나는 것들! 한 번에 모조리 없애주마! 주아악! 우리도 최대 출력으로 간다! 포톤 허리케인! 혜아악!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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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그리고 간다! 그럴게! 아아아아악! 앗! 제노스! 조드. 너에게 빌려준 에너지를 돌려받겠다. 드디어 최강의 힘이 완성됐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볼 일은 없다. 이 우주선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라! 어, 어디로 간 거야? 어, 무슨 일이지? 그, 대니리들! 자폭 프로그램이 가동됐어! 뭐라고? 볼트, 이쪽이야! 그, 대니리들! 재긋재긋한 미니 특공대도 단단단도 모두 끝이 났군. 이제 남은 건 지구. 아름다워서 더욱 파괴하고 싶구나. 재긋재긋! 미니 특공대가 없는 동안 지구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긴장을 놓치지 마라! 긴장을 놓치지 마라! 아니, 제노스! 공격하라! 벌레 같은 것들. 지구인들이여 더욱 절망하라! 너희들에게 남은 건 멸망뿐이다! 외국의 직팬은 트랭의 Rouge. 윗이. 도움라! 지구! 피아? 피아? 지금 복수!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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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거 neighbourhood는 사라 vol! 저와요, 적 56km!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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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갈리. альным 겸은 like, 저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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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재 외계인의 정체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채 도시는 쑥대밭취되고 있습니다. 잘 됐군. 내 말을 모든 지구인들에게 전하는 거다. 얘들아 간식 먹자. 어디 간 거지? 긴급 속보입니다. 외계인들의 대장이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지구인들이여 절망하라. 나 제노스의 손을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어? 뭐라고? 모두 두려워하라! 미니 특공대도 내 손으로 없애버렸다. 아무도 너희를 구할 수 없다. 미니 특공대가 당했다고? 그럴 리가, 리오님이? 우리의 미니 특공대가 당했다니? 말도 안 돼. 리파스, 통신은 아직인가? 통신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제노스의 말이 사실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볼트 선배가 당할 리가 없습니다! 넌 불행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군. 죽음이 두렵지 않나? 두려워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그를, 어차피 달라질 건 없지. 당장 그만둬! 미니 특공대! 미니 특공대! 내 우주선과 함께 폭발했을 텐데. 미안하게 됐군, 제노스. 그 우주선은 우리가 제일 잘 알아. 단단단! 우주선이 폭발하는 순간, 실험 구역으로 도망쳤지. 신무기를 개발할 때 쓰는 곳이라 강력한 폭발에도 견딜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끝을 내주지! 음! 아, 단단단! 빨리 피하세요! 아, 아, 알았다! 다 같이 공격이다! 응! 불스워드건, 엑스! 탁! 지엥! 가, 서럽구나! 다블리스 워크! 하채! 가, 다라아! 샤아! 하! 하! 우왁! 으왁! 으왁! 다호! 히엑! 타! 호! 으왁! 으하... 너의 따위가 감히... 형편없는 실력이군 너희들은 지구의 희망이 아닌가 좀 더 발버둥 쳐보란 말이다. 말도 안 되기 강해. 이럴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게 있지. 젠사령관님! 리오, 듣고 있네. 말하게. 슈퍼레어 X 디스크를 사용할 때가 된 것 같군요. 리오, 충전 시간이 필요한 디스크네. 그 사이에 공격당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함께 개발한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네? 목숨을요? 아, 몰랐는데. 지금은 이러쿵저러쿵 따질 때가 아니야. 맞아.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해볼 수밖에. 젠사령관님, 우린 각오가 돼 있어요. 알겠다. 슈퍼레어 X 디스크의 사용을 승인한다. 이번 X 디스크는 소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직접 전달해 주도록 하겠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제노스랑 잠시 놀아주고 있을게요. 자, 한번 놀아보자고. 간다! 간다! 으아아아아악! 으아악! 으응? 으응? 이걸 받아! 어? 으응! 으아악! 레이! 이런 디스크를 빼앗겼어! 재미있군! 무슨 속셈이냐? 무슨 속셈이긴! 그걸로 널 혼내줄 셈이었다고! 그런 걸 일일이 말하지마! 하하하하! 이게 너희들의 희망이었나? 이제 어떡할테냐? 레이소드 엑스! 레이를 도와야해! 우리도 공격하자! 볼트 선배! 잠깐! 제키! 진짜는 이쪽인다! 레이 선배는 시선을 끌어진 겁니다! 그랬군! 자, 어서 받으십쇼! 부서진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나를 속인 건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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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할 수 없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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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 그것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러니 꼭 성공해야 한다! 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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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슈퍼레어 엑스디스크 장착! 슈퍼레어 엑스디스크 장착! 으악! 에너지를 모아야 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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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짓을! 으악! 우리부터 쓰러테 했구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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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 파워는? 어디를 보는거냐! 으악! 으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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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더! 으악! 흐악! 으악! 휴악! 흐악! 으악! 아하! 이제 그 쓸데없는 짓을 막아주마! 으악! 히엑!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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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키! 지구를... 부탁한다... 제키! 레이! 제키를 데리고 피해! 야! 곧 돌아오겠다! 툭! 뭐, 뭐지? 제노스! 이것이 너의 마지막이다! 월드 울트라 드래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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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습니다! 미리 특공대가 외계인 대장을 쓰러뜨렸습니다! 으아악! 하하하하! 모두... 괜찮은거지? 응! 으아악! 으아악! 나를 여기까지 몰아붙이다니... 칭찬해 주마! 저 녀석! 도대체 왜 저렇게 끈질긴 거야?! 이젠... 나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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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악! 그ự! 이럴수가... 희망의 힘으로! 허허! 허팝의 힘으로! 이제... 멸망의 시간이다! 아무도 날 막지 못한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계속 막고 있잖아! 이젠 펜타엑스버스로 막아주겠어! 지구는 우리의 것이다! 이 마음대로는 안돼! 너희들은 결국 내게 무릎 꿇을 것이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펄트! 안되겠어! 모두 다같이 공격하자! 택배! 이런! 기동성이 반 이하로 떨어졌어! 이... 저 녀석! 너무 강해! 받아라! 불행에너지로 완전해진 나에게 너희들은 벌레일 뿐이다 아무리 꿈틀거려봤자 소용없다 자존심 상하지만 저 녀석 말이 맞아 우리가 전혀 상대가 안되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잖아 합체해서 혼내주자 코스모 웨이브! 코스모 웨이브! 하찮은 몸부림이고 절망하라! 이런네! 합체가 풀려버렸어! 리노! 어떻게 된거야? 나도 모르지! 니가 만든거잖아! 뭐라고? 더 보여줄 재주는 없느냐 방법팀!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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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떡해! 때려버렸어! 아 괜찮나가죠? 카라님! 제노스가 이기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해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감히 니 녀석 따위가 하이! 펑! 아 괜찮다! 하이! 더 됐다! Pear성! 아! 힝! 레이와 단단단까지 합세해도 소용이 없다니! 이제 어떡하지? 제군들! 지금 치워한 병력이 도착한다! 저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완벽하게 수리해놨지! 듀얼링크 시스템 가정됐습니다! 제군들! 특공 헥스봇과 특공 펜타엥스봇의 조종 시스템이 링크되었다! 동시에 두 대를 조종할 수 있단 말이다! 좋았어! 총 공격이다! 귀찮은 날파리들! 이러다가 지겠어! 지구론 끝장이라고! 수지야! 끝, 끝이야! 끝, 끝이야! 더 많은 불행 에너지가 내게로 오는구나! 더 절망하라! 불행하라! 나는 더 강해진다! 너무 강해... 도저히 방법이 없어... 난... 영웅의 자격이 없어... 정말...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건가? 미리 특공대! 힘내! 저건! 미리 특공대를 절대 지지 않아! 반듯이 지구를 구해낼 거라고! 수지야! 지금 한 소녀가 미리 특공대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난 미리 특공대를 믿어! 힘내라! 미리 특공대! 미리 특공대! 저... 저... 저지야! 그래! 나도 믿는다! 힘내라! 미니 특공대! 그... 그래! 이길 수 있어! 미니 특공대! 힘내라! 미니 특공대를 언제나 우리 지켜줬어! 절대 지지 않아! 우리도 응원하자! 미니 특공대! 힘해라! 여러분! 저 소녀처럼 미니 특공대를 응원합시다! 미니 특공대! 네! 당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을 믿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미니 특공대! 파이팅! 꼭 이겨주세요! 미니 특공대!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미니 특공대! 와아! 으아! 으아! 으흑... 이건 뭐냐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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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랍군! 저건 사람들의 희망이 구체화된 희망 에너지야! 으아악! 으아악! 이럴 수가! 우리를 향한 모두의 희망이! 제노스를 약하게 만들었어! 이제 우리가... 그 희망에 답해야 해! 모두 합체한다! 작공 펜타지론 합체! 으아악! 으아악! 지구인 모두의 희망을 담은 일격이다! 코스모 웨이브! 엑스 블레스터! 으아악! 으아악! 말도 안 돼! 우주 최강인 내가! 으아악! 우주 해적은 이제 지겨워! 고향별로 돌아가서 쿠키 가게라도 할까 해! 우리도 도울 생각이라 말이지! 으흠! 으아악! 그나저나 그... 블랙은 어디 있어? 블랙? 아아! 레이! 이미 떠난 모양이야! 원래 그런 녀석이지! 인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 아무튼 그럼 우린 이만 갈게! 모두들 잘 지내! 아쉽네! 언젠가 또 보자구! 청소 당번이면서 뭐하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이 판 깬다구! 에잇! 거기 안 서!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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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큰일 났습니다! 할아버지 가게에 새로운 쿠키가 나왔습니다! 딱 100개만 선착순입니다! 으아악! 으아악! 빨리 가자! 으아악! 으아악! 기다려! 으아악! 나도 갈래! 자주! 한가한 녀석들이군! 영웅이란 새롭게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하는 법! 너무 좋습니다! 끝! 너는 뭐지? 절대로נ겨서 during사는 km2몇이랍니다! 제발 eller unbelievable! 우리b sufня겠네요 revealing! ..고만 원이 marks만 이상합니다!